오늘 또 마음의 물을 활짝 열고 저희 뮤지컬이만 시청하셨나요? 네! 오늘의 오픈된 마음을 매일도 올해도 여러분도 활짝 열고 생활하시기를 바랄게요. 네, 간절히 소망하고 가슴 속 깊이 새긴다면요. 그 생각들이 잠재의식으로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요. 그때부터는 강력한 에너지로 변한다고 하죠. 역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마지막 초대가수를 보시고요. 올라가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